상점고가서 왜 못쓰러지야 깨는거 봐줄게 캣셀 죽겠다 작업 당했어 오 다 잡았어 다 죽였는데 형 이 새끼 무기고 나 살았다 다 죽였다 A3로 갔었는데 A1인가? A1이래? 나이스 오 마이갓 영감실 없어 영감실 없어 펜트랑크 거기서 봐줘 나이스 펜트 없어 영감 V.I.P.도 봐줘 보고 있어 안보여어 아마루 무비까지 클리어 작업해야 돼 뭐야 아마루가 계단 맞고 있네 도망이야? 도망이야? 도망이 아니야 계단 안짤 사벽이랑 다군의 클리어 아마루 아마루와 허버해라 계단 도망이 잡았다 나이스 모티 잡았어 확인 나이스 내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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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마리아 푸쉬 마리아 푸쉬 아 아니 잡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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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그냥 너 둘은 봤어 너 둘은 봤어 둘은 봤어 계단 하나 계단 하나 내 쪽으로 올라와줘 아 죽었다 계단 올라왔어 계단 올라왔다 아니 올라왔다고 병신아 어디가 눈 뜨고 있어 컷 쟤 베덜 짐 레전드 불 아 저 구름다리 청렴 우리 사이트 들어왔어 구름다리 있어 하나 B 들어와 B 들어왔어 설치해 간다 계단 내가 한 것 봐 들어왔어 설거 설거 구름다리 하나 설치해 나이스 진짜 느려 한킬 설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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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 길 어디있냐? 탁월 중이냐? 적 없지 아 아 어 창문 올샷? 아니 상어 1승 이즈 피아노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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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그 사거 창문으로 갑니다 사거 창문 끝이 들어온 사거 창문 안 들어왔어 나 들어왔다 나도 밑에 들어왔다 밑에 들어왔다 뭐야 해치 내가 한 건데 밑에 들어왔어 나 해치여 이거 밑에 들어왔어 아마라판 정문 캠 터져있어 딱 캠 안 봐야지 다 죽이는데 왔다 해 야 몽타 우유 앞에 오케이 문 막았다 문 봉쇄 시켜놨거든 이거 CC CC 돌아서 싸워봐 아 몽타는 못 잡은 시계창으로 갔어 시계창으로 갔어 시계창으로 갔어 나이 들어왔어 다시 뺏어 야 놈이 창 몰라 빨리 개클 야 안방에 있는 안방에 있는 안방에 있는 이거 안방에 있는가? 이거 있고만 재 나이 들어왔어 나이 들어왔어 나이 들어왔어 나이 들어왔어 나이 들어왔어 나이 들어왔어 화장실 사운드 나 화장실 사운드 나 어 하나씨 나 화장실이다 얘네들 죽으니까 포지션 개좋거든 나이스 나이스 야 커피 하나 끓여있다 아 나 죽였어 나 죽였어 잡았어 위에 생장해야 돼 다 램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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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리로 램지 수리로 램지 수리로 우리 커피 들어가있다 커피 들어가있다 커피 들어가있다 벅도 젤에서 봐야 돼 벅도 젤에서 봐야 돼 1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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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니 나니 두 분은 밖에 하나랑 다 노래방 넣을게 드론인 노래방 플래치로 플래치로 나이스 나이스 나 화장실 들어온 것 같아 다 가 볼게요 하나 화장실 하나 한 명 일치 다 가 볼게요 다 가 볼게요 하나씩 나이스 차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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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가 볼게요 다 가 볼게요 올라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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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었어 주문도 넣을게 어디다 쉴드 방금 렛링이 하나있어 그리고 실드 뒤에 하나 있어 외방이 여러개 하나 가 볼게요 외배기 작업 한다고 저기 가 볼게요 갑옷 방금 내려갔어 그 다음에 나이스 여기에서 못 사줘 없어서 외방이 안 나오는데 손님들 어떻게 하면 저기.. 저기 위에서 미국이 여기에서 다가appa 희망했어 웨밍에 흘린다 드론 두개 사우스 한 번 더 매달리면 말해라 모마들 맞나? 뉴인치 낙하 나 안들리냐 마이크? 틀렸어 피아노이 피아노이 웬만하면 드론 못 들어온거야 뉴인치 낙 뉴인치 낙이라 도랑이 길어 맞네 여기 내 역팀이 있을까? 나 피자 나이스 쭈피아 보켓도 조심 쭈피아 시가고 아이큐 피하는거 흰게랑 조심해 흰게랑 키임이 엘자에서 많은거 보이상하다 뭐야 다 뒤졌는데 아 진짜